라덕연 대표 지난달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골프장을 사겠다며 계약을 직접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계약금으로 보낸 돈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았던 매각자 유신일 한국산업양행회장은요. 그 계약을 맺는 당일날 임창정 씨를 처음 만났다. 임창정 씨 아이들이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 캐나다의 선과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임 씨를 만났던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수 계약은 실제로 그들끼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고요. 임창정 씨는 아마도 방송 촬영 때문에 그 다음 달인 3월에 실제 현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유 회장이라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에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적인 미션을 가져가는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주면 내가 다 해상시킬거에요. 맞아? 맞아? 지금 보신 것처럼 가수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받는 세력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종교라는 발언도 하고요. 투자를 재촉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가 돼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뿐만이 아니더군요. 세력의 골프장 계약자리에도 동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단, 주가 조작으로 번 천문학적인 돈으로 미국의 한 골프장을 사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계약 자리에 임창정 씨도 동행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주가 조작단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 지난달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골프장을 사겠다며 계약을 직접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계약금으로 보낸 돈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았던 매각자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은요. 그 계약을 맺는 당일날 임창정 씨를 처음 만났다. 임창정 씨 아이들이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서인가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임시를 만났던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지난 12월 초입니다. 라덕연 대표와 함께 미국에 있는 골프장 계약하는 자리에 임창정 씨가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신정연 전 의원, 역시나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 보도 또한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수 계약은 실제로 그들끼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고요. 임창정 씨는 아마도 방송 촬영 때문에 그 다음 달인 3월에 실제 현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유 회장이라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에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과연 이 임창정 씨는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종교라고까지 하는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이 라덕연이라는 대표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참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오히려 임창정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사의 신규 투자자로 소개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라 대표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투자자를 모의색하고 있던 와중에 지인으로부터 이 투자자로서 라 대표를 소개받은 것이죠. 이후 한두 차례 더 만남을 가진 후에 본격적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제 이런 투자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 씨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런 발언을 하자 라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임창정 씨의 이 법인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송금을 계약서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 같은 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입금된 것을 보고 임창정 씨도 나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주장 맥락으로 보이고요. 이 이후에 관계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2월 6일 임창정 씨는 이 돈을 바로 다시 돌려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조조 파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린 그런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 자리에서도 임창정 씨가 참여하고 또 아이들과 부인을 동행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당시 나는 단순히 송년회로 알고 갔기 때문에 아이와 부인까지 동행한 것이다, 이렇게 임창정 씨는 또 밝히고 있는 거지만요. 사실상 연예인이 이렇게 또 공인으로서 대부분 전 국민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발언을 하면 또 투자자들은 마음이 유동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또 주가 매입, 주가 조작에 적극 가입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 조금 전에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조조 파티라는 이런 모임도 그렇고, 어쨌든 논란이 되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창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임창정 씨가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완전히 모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임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임창정 씨는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임창정 씨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투자 사기 일당의 한 명이 또 피해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통정 매매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 될 것인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창정 씨는 여러 가지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될 때마다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의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몰랐다. 라덕연 대표와 내가 어떤 사업 간의 파트너로서 관계가 있었던 것뿐이지, 내용 전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고 또 변호인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직미랑 관계, 서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 모든 정보를 다 맡겨놓을 정도의 관계라면 친밀함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통정 거래 전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구조를 꿰뚫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또 이제 결국 또 핵심되는 부분은 이런 투자자들, 이 투자 가담자들, 공범들은 수수료를 또 전해받았거든요. 과연 임창정 씨도 이들로부터 수수료 같은 부분을 받은 점이 확인이 된다면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대화 내용,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게 될 것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정 매매, 허위 거래, 주가 조작 사실에 가담한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어려운 푹이라도 인지할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공범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혜찬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임창정 씨는 계속해서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요. 그런데 또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라덕연 대표라는 사람은 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서 주가 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라덕연 대표나 임창정 씨나 피해를 봤다고 하고 있는데 설령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 조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폭락 사태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이냐. 그 이득을 본 세력을 먼저 빨리 찾아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발본 쇄권을 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에 있었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무리하게 해체시키면서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수사력이 조금 부족해졌던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SG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수사당국에서 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총력을 국민들께 입증함으로써 신뢰를 또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자, 민지수 기자 이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어제 MBN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라덕연 대표가 헬스장, 병원 이런 데를 돈세탁 창구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 마라탕집에서 수백만 원 결제하고 골프장에서 레슨비로 수천만 원 결제하는 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돈세탁 정황 정도만 알려졌는데 라대표가 어제 저희 MBN 취재진과 만나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았던 돈세탁 창구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나온 임창정, 박혜경 이런 유명 정쟁의 인사들을 얻고 어떤 식으로 처음에 그걸 친해지게 되셨고 나오고 그거는 제가 굳이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꼬리꼬리를 물고 그 사람들한테 또 가고 그 사람들한테 또 오고 그러면 이게 흐려져요. 그럼 수수료를 참고로는 골프장이나 회원권이나 마라탕? 헬스클럽도 있죠. 설계는 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수수료를 받는. 다 제가 한 겁니다. 임재일 변호사, 마지막에 다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이 라대표가 주가 조작을 사실상 주도를 했고 그 구조를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증명해낼 방법은 사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수사하기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발언은요. 2021년도에 비공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투자 설명회 자리에서 본인이 이거는 사실 내 고객들이 내 말을 듣고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어떤 수수료를 줬다는 그런 증거 없도록 다 세팅을 해놨다. 지휘 흔적, 내가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휘했다는 흔적은 싹 지워놨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으로 이런 세팅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 자금 세탁을 잘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걸차를 거쳐서 볼프장 회원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세탁을 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자금의 자금의 꼬리를 찾다 보면 이들의 커넥션, 이들의 관계 밝혀질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고위공직자 이름도 또 오르내리고요. 여러 연예인들도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눈이 쏠려 있는지 아마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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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